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이 전액을 내야 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최대 15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용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상포진 백신 가운데 하나인 조스타 박스주의 경우 재작년 기준 가장 비싼 곳은 23만원, 가장 싼 곳은 1만 5천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백신인 스카이 조스터주는 최고가 30만원, 최저 8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지역미 질병청장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대상포진도 국가예방접종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며 비용 효과성을 분석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상포진 환자는 한 해 70만에서 72만 명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